들어갑시다 갑시다 마침 몹이 젠돼있는거 아니네 웨이는 찍어놨어요? 따라오신대 네 들어갑니다 오 BGM좋다 딱 너넨 조졌다 딱 이런 이런 BGM같은데? 어 BGM이 왔구나 죽으러 왔구나 응 죽으러 왔구나 딱 이런 느낌이다 필리핀 약간 공항같다 필리핀에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는 살인회사 있대 필리핀 가면 안된대잖아 함부로 그것이 알고싶다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자 오른쪽 조심하시구요 네네네네 자 현재 저희는 다크존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에 와있습니다 가장 윗부분 여기서 보스를 잡고 도망갈거에요 어 도망은 아니고 다 정리할겁니다 그냥 원래는 4명에서 가야되지만 오늘은 이스터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낼수 있어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서 진짜 살아서 같이 돌아갑시다 여깁니까? 있다 있다 있어요 오케이 아 이거 보스는 아니네 보스 아니에요? 잠깐 빼빼빼빼 그러면 뺄까요? 아니야 여기 보스 있어요 있어요? 네 보스 있어요 보스 없는데 아니에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넷걸린다 조심조심 어어 되게 많은데 방패병 방패병 정말 많아요 뒤로 빼세요 발 앞에 발 앞에 샷 와 이걸 잠깐만 이거 화끈하게 빼야되는게 이게 완전히 이스터진이 이스터진이 나오세요 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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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야 대미 좋네 어 어 어 얘 붙으면 안 돼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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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네 이게 렉이 심하지 이게 렉이 심하지 헤드가 안맞는데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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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겠다 잡겠어 뭐 뭐 던졌다 뭐 던졌어 오케이 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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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나씩 끊으면 끊으면 되겠는데 네 자 펄스 한번 써드리고 오케 오른쪽에 한마리 있고요 됐어댓어얓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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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진짜 많긴 많구나 진짜 많아 여기 보스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주먹 표시가 뜨잖아 그렇지 오 레벨업 어 레벨업 어? 같이 하셨어요? 아냐아냐 마무리인거 같고 어 옆에 뜨나보네 내가 레벨업 하는게 네 이거 아 2층에 있나? 어 어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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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 어어 보스 보스 왔어 보스 왔어 거 봐 내가 보스 있다 했지 보스가 순한데? 저 무슨 뭐야 코벨레스키? 이름 뭐죠? 아 좋아좋아 어 야 금방인데? 금방인데? 애가 좀 몸이 약하네 아이고 뭐 먹고 살았니 너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약하셔서 아 보라색 떴다 근데 상이템 떴어 개좋아 조끼 상이템인데 일단 정리하고 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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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이스턴즈 도망가세요 이스턴즈 도망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야 저거 저거 또 달려드는 애들이 달려드는 애들 와 나 진짜 그 방패병이 제일 무서워 방패병 골이 제일 무서워 진짜 총 게임은 진짜 야 2015년도, 16년도는 내가 봤을 때는 방패 드네들이 제일 센 것 같아 2015년 12월 1일부로 왜냐면 그때가 레인보우가 발매됐으니까 요즘은 총게임에 방패가 센지 모르겠어 아 못하느라 생각나네 자 플러스 써줄게요 오른쪽 오케이 자 플러스 써줄게요 하나 먹자 그냥 됐다 오케이 아직 주황템까지는 안나왔는데 가장 지금 나올 확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보스 하나 더 잡으러 가던지 잠깐만 총알 괜찮으세요? 이거 총알이 없어요 검문서 한번 갈까요? 어 네 그러죠 바로 옆인데? 어 바로 옆이야 검문서 한번 가서 총알 보급받고 다음 보스 잡으러 갑시다 이번엔 이스터진이 아주 그냥 수월했어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작절 좋았어 바로바로 빠지면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뭐 무리한 선이 없었어 네 아 그리고 템 좀 한번 봐야겠다 좋은걸 얻은거 같은데 716짜리 지금 낀게 356짜리 어? 잠깐만 어? 내가 이걸 왜 안 끼고 있었냐? 아니 미치게 좋은게 하나 있잖아 아 근데 이거 화력이 엄청 화력이 떨어지네 많이 이스터진이만 보면 납입니까 이거? 아 화력이 뭐 중요하긴 한데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레벨도 그렇고 저 같으면 낄거 같아 그냥 아 아 이게 딱 적당하네 어 아 이건 체력이 떨어지네 와아 체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네 이거 일단은 어 나갑시다 오케이 원래 좋은게 있었잖아 이거 안 끼고 있었지 이거 안 끼고 있는거 있는거 아니야? 아 이거 지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을텐데 누이 가야겠다 아마 발견한거만 뜰거야 일단 여기 웨이 한개 찍어놨거든요 네 네네네네네네 갑시다 네 어? 아 오늘 아주 시청자 많아요 130명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탑스탑스탑 스탑스탑 스탑스탑 스탑 백팩? 갑시다 네 이스터디 원래 그렇게 지그재그로 다녀 아뇨 그냥 일부로 어... 흐흫 야 인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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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 빼요 불 불 불 불 네네네네 저거 진짜 저거 조심해야돼 뭐 막 던졌네 지금 네 피해고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더 빼요 더 빼세요 이거 사장머리 길어요 야아 야아 도버났지 안돼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오케이 웬만하면 호션 안빤다 어 뒤에 뒤에 마무리는 뒤에 조심 뒤에? 쌈싸먹히고 있어 쌈싸먹히고 있어 야 야 야핰 야 어 티스킬 썼어요 핑크스킬 아 이거 써야겠다 안되겠다 아 아 이런 와아 미쳤어 흐흐흑 승하로 무조건 잡아야겠네 야야 칭추하면은 어 받습니다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어 뭐야 유비소부터 한번 딱 저거할 때 어 한번 딱 이제 로그인 한번 할 때 다 친추 받을게요 친추 해두시면은 그때 다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는 조마조마 조조입니다 와 디비전 디비전 애들이구나 그래도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친추가 안 받아지면은 그 유튜브에 조마모는 검색해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친추가 됩니다 자동 친추되니까 꼭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이거 보이지가 않아 나필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아 눈보라 땜에 미친 이건 라이트는 또 뭐야 눈갱이 시간이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끝장을 내자 끝장을 내 이 자식들아 아 디비전인가 보다 신즈님하고 jtj팀 두 열혈팬이 동신들 오셨네 어 아 데미지 오죠 데미지 오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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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모다치 당연히 도모다치를 살리는게 어어 야야야야 조마조마 조조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잡았던 보스보다 빡센거 같애 애들 많아서 그래 와 이거 뭐야 쓰나있나 와 나이스 이스터디 화력 진짜 믿을만하다 좋다 흫흫 하나 더 있네요 어 어 어 얘 보스 같은데 보스 보스 보스존이었나봐 울량이 엄청 많더라고 보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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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랜드 대위 어어어 어어 어어 야 이게 뭐야 이거, 뭐야 뭐야 뭐야? 뭐 라이트를 어떻게 치는거야 도대체 이렇게 돼있네 어핏핏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쩔 부터 살까요? 네네네네 눈뽕샷 도망 따윈 치지 않아요 디비전 디비전 어? 다크존 6에 둘이서 들어왔는데 여기 도망치려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들? 우린 뒤가 없습니다 그래 우린 뒤가 없어 우리에게 뒤 따윈 없어 그래 불 붙었다 불 붙었어요 공격 공격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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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네네네네네 Ferguson 망할 놈의 총알 또 볼 붙었어 또 볼 붙었어 폭팔타인이라 써야겠다 아 어쩐지 안맞는다 할 때는 방패를 들고 있었네 왜 이렇게 안맞나 했어? 아 소류탄? 저 옆에는 때리고 있어요 컷 아 아 어 어 마무리 옆에 또 와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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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가죠 다 정리해야되겠는데? 개많이 온다 어차피 배수의 지니야 여기 와 개많다 여기 갈 때까지 가는거야 여덟마리 여덟마리 불 뽑는데도 있어요 뒤로 더 빼 더 빼 더 빼야되 좀 wisely 된다 죽은 목숨 같니 안 돼 히스토진이 이스턴즈 내가 갔나 좀만 기다려 내가 이스턴즈 내가 있어 걱정하지마 또 못했지 멀어지면 어떡해 살렸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여기가 최후의 거기야 이스턴즈 스탑